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네, 개그를 맡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네, 개그를 맡고 계신 김태곤 작가님입니다. 자, 지내셨죠? 아니, 권혁주 선생님은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개그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저는 더위를 맡고 있습니다. 권혁주 작가님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돌아왔죠? 슬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성이 없는 팟캐스트에서 날씨 얘기하는 건 참 어색한 일이지만 그러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의 봄은 어디로 갔는가? 황사와 함께. 벌써 약간 정오의 햇살이 따가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호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가을요. 가을. 스탠다드하군요. 저는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건 거군요. 저는 서울 아닌 곳에서 맞는 봄을 좋아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봄 맞으면 되게 기쁠 것 같네요. 추운 곳에 보면 어떨까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연재 중에는 계절을 안 타거든요. 안에만 있으니까. 연재 중에는 제일 좋은 계절은 장마입니다. 아무도 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추측하잖아요. 근데 안에만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땡겨 모두 불행하잖아요. 저 너무 알겠어요. 그렇죠. 신티크의 끈적끈적함이.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가? 연재 중에 가장 싫은 계절은 벚꽃철이고요. 나 빼고 모두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안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궁극플롯. 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들 짧게 한번 김태권 작가님은 오늘 피크퐁 상어가죠. 저는 근황도 피크퐁이죠. 제가 대신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해주셨네요. 근데 멋진 뭐라 그러지? 가담마이. 80년대 문학 청년들이 즐겨 입었을 것 같은 자켓을 입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거 그냥 늘려서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요? 아버님이 아니시고 어머니. 아무튼. 되게 고풍스러운 걸 많이 걸치시는 것 같아요. 고풍스럽죠. 김태권 작가님의 패션 코드는 누가 관장하고 있나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묘하게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이 옷 너한테 맞을 것 같다고 주시는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중첩이 된 거 아닐까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에 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아직 소년으로 나오는 초반부에 천하잘무도에 가면 가뭄이 든 마을 대표로 온 나무 나무랑 플레이어가 나오는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김태권 작가님 코스튬 플레이하면 참 어울리겠다. 저도 볼 때마다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의감까지도 닮았어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정의감 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피시한 분의 말치고는 너무나 저는 거기 나오는 저팔기 역할을 하는 그 친구랑 누구지? 멘탈이 비슷해서 아 오룡 오룡 멘탈이 비슷해서 진짜로 진짜로 근황이 여전히 상어 가족과 핑크홍홍밖에 없어요? 아니 뭐 애하고 놀고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는 거죠. 바이러스와 투병일기라든지 그것도 매년 매달 있는 거라서 딱히 뭐 현 시대와 함께 바보를 발을 맞춰가는 의미에서 어벤져스라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베이비TV 채널에서 다른 데로 두들리면 아이가 싫어해서 그래서 그것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순준 작가님 저는 엄청난 근황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근황이길래요? 도복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매번 입는 거라서 네. 오늘 오늘 여기 빨간 책방에 녹음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도 없더라고요. 1층에 그래서 어? 뭔가 이제 고개를 막 이제 막 주위를 돌려보는데 카운터에서 유즈덤 하우스에서 오셨나요? 그러길래 네. 2층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2층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오는데 참고로 저희 녹음하는 곳은 3층입니다. 네. 청강대 분이시구나 싶어가지고 청강대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작가와의 대화에 왔는데요. 그러시는 거요. 어? 나는 작가와의 대화에 안 왔는데 내가 작가인데 내가 작가인데 대화할 일이 없는데 누구랑 대화를 한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와중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도 되는데 이건 아니다. 진짜 뭔가 수상하다.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뭔가 자리를 뜰 수도 없는데 와중에 또 위즈덤 아니 저스툰 관계자분들이 와서 명함을 주시니까 더더욱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유수진 작가님이시군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도착했다. 어디에 막 글들이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와중에 김태권 작가님이 1층에 계시구나 해서 내려갔어요? 도망갔어요? 아니요. 김태권 작가님인데 저 2층에 있다고 잡혀있다. 2층에 왜 계시지 하면서 제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문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꼬마비 작가님과의 대화 그게 거기서 그 앞에 붙어있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바람에 착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플롯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들어갈 땐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 들어가고 나서 이게 붙여진 거라서 너무너무나 이게 서스펜스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정보가 나중에 와 근데 무섭다. 나보고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는 행사고 이것도 내 자리는 아닌데 확실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나를 보러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오늘 저희 녹음하는 이 시점에 꼬마비 작가님과의 대화라는 작가와의 만남이 밑에 진행 중이에요. 전 그래서 오늘 롱톱이 왜 나오시나 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을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오늘 이 녹음 후에 롱톱이 스포다. 며칠 전에 나오는 스포다. 그렇죠. 저희가 늘 그렇죠. 말년이도 그렇고 홈이도 그렇고 다 미리 알지잖아요. 그 꼬마비 작가님 롱톱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깐 공포 체험을 하신 유승민 작가님의 그 상황 그거밖에 없나요? 약간 코믹형화에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옷도 성룡인데 아무튼 다른 분들 살짝 분위기 보니까 어벤져스 안 보신 것 같고 전 봤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전 봤습니다. 왠지 어벤져스 얘기랑 갓 오브 워 얘기가 종범 작가 입에서 꼭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왔을 때 서스펜스 한 편이 딱 지나가는 바람에 최고의 근황입니다. 오늘 유승진 작가님은 목을 좀 아끼셔도 됩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목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홍란진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유시진 작가님의 오늘 다시 읽었어요. 유시진 작가님이요? 네. 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팬입니다.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 지금 왜 작업 안 하시지? 이러면서 계속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표현 욕구를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잠재우고 사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 있잖아요. 말로 다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혹시 웹소설을 쓰시나 아니면 SF 소설을 쓰시나 아니 이 상상력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궁금해져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유시민 작가님 아니고요. 유시진 작가님. 유시진 작가님. 태양의 후예에 송중기 씨가 유시진 대위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유시진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자꾸 송중기와 송혜교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유승진 작가님이시고 네 맞아요. 재밌죠? 그런데 유승진이 검색된다거나 알겠어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시진 나 정신없어 진짜 유시진 작가님은 90년대에 데뷔하신 작가님이신데 뭐 쿨하시나 그린빌에서 만나요 같은 작품을 많이 같은 작품을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이분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쭉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내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궁금해졌어요. 유시진 작가님의 쿨하시 제 10대 때 굉장히 교시 같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나오는 조디아 그 학생회 그리고 약간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 10대를 보내나 그 방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참고 영향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봤었던 그런데 굉장히 쿨하고 핫한 어떤 대비되는 주인공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사이에서의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온 같은 경우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은 비소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 말 하나하나 대사대사들이 이거 진짜 계속 보고 싶은데 또 새로운 작품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것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시진 작가님이야말로 사실은 저는 지금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작가라고 느끼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 만화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1990 우리 만화의 한 3, 4주 뒤에 이게 나갈 때쯤 나와요? 한 1, 2주 정도 후에 작가론에 유시진 작가님의 작가론 제가 집필할 거고 한 단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얼마만에 보는 겁니까? 유시진 작가님 거의 10년 아니에요? 거의 그쪽 온이 거의 11년 12년 전에 완결이 됐으니까요. 웹툰 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만화가 흘러왔다 라는 걸 짚어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편의 작가론을 꼭 읽어주십시오. 아니요. 작가론은 괜찮고요. 유시진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전작들이 있는지를 꼭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런 작품들이 90년대에 나왔었구나. 그렇죠. 아 이런 작가분들이 계셨구나 라는 의미. 아 네. 나중에 유시진 작가님 책들 이북으로 좀 만날 수 있으려나요? 아 네.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건 잘 제가 전 책으로만 살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했네요.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종이 만화만 줄 수 있는 뭔가가 또 있기는 하죠. 뒤떨어진 거 아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건 뭐 여전히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체험처럼 책을 만화책으로 봤을 때 체험은 여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홍란진 선생님이 학자지 유통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죄송해요. 근데 그건 죄송하다고 하는 홍쌤도 참 웃긴데 던져놓고 던져놓고 홍란진 선생님 뭐 그런 거에 대해 죄송해하는 걸 보니까 볼 수 있네요. 그린딜에서 만나요를 찾아봤더니 네이버 웹툰 플러스에 이북이 있네요. 근데 만이를 찾아봤더니 만이는 고기 만이 이런 걸로 나오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네이버 웹툰 플러스에서 유지진 작가님 만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학자의 근황은 이런 거군요. 최근에 작가로는 썼다. 마감 중인 작가의 근황은 어떨까요? 마감 중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근황은요? 끝난 거예요? 아니죠. 산뜻하게 이벌도 하시고? 아니에요. 이벌한 지는 꽤 됐고요. 굳이 그렇게 반박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저의 근황은 최근에 제가 약간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새로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 블로그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보통 그 쪽지로 오는 그거 아니에요? 블로그 좀 빌려주시면 단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많이 받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쪽인가요? 맞습니다. 확실히 바로 아시네요. 진짜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최근에 블록체인이랑 연동이 된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군요. 네이버는 아직 그런 게 도입이 안 됐고 S자로 시작하는 스팀잇 스팀잇 말해도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플랫폼일 뿐이니까 궁금한데 뭔데요? 스팀잇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게시물을 올리면 스팀달러가 가상화폐를 줍니다. 가상화폐를 줍니다. 아 근데 최근에 원희 작가님 아시죠? 골방상고 네 알죠 알죠. 거기서 되게 메인 작가로 활동하시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계신다. 라는 설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잔고 깠어요? 인터뷰도 했어요. 아 본인께서 난 돈을 벌었다.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건 거기에 지금 올이 나오고 계시다.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요즘 최근에 약간 앞서가시는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시는 작가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웹툰의 결합은 가능하다. 왜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아지면 좋은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런 식이에요. 디지털 세계가 되기 전에 모든 재화는 희소성과 한정성 때문에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흔할수록 싸고 희귀할수록 비싸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것도 오리지널이 비싸고 복제품은 쌌단 말이죠. 디지털로 와버리게 되면 복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다시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버에 두고 은행에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제가 쉽게 전문가에게 배웠던 게 그거더라고요. 디지털 상에서 정보에 희소성을 한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원본의 개념 그리고 카피본도 부스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다. 어떻게 보면 만화나 어떤 컨텐츠를 하는 사람도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재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잘 붙어있는 게 가상화폐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가상화폐가 유지가 되는 거는 가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 장부가 분산이 되니까 안전하게 안전적으로 되니까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면 좋은 거고 거기서 이제 웹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가 설명한 건 틀렸던 얘기군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이렇게 이론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자기소개를 올렸어요. 네. 나의 소개를 올렸는데 2.7달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기분이 좋죠. 자기소개 2.7달러? 그러니까. 나 그걸로 돈 벌면 진짜 많이 벌 텐데. 그러니까. 자기소개만 해서 저는 개그를 한 번 제 팔로우가 6명이거든요. 지금 완전 시작 단계죠. 완전 이제 완전 병화 단계인데 근데도 자기소개를 올렸는데 2.7달러가 들어오니까 궁금한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은 그렇습니다. 스팀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돼요? 스팀잇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가상화폐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가를 하거나 이제 그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 콘텐츠 생산자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도 수익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아무튼 정보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순간 돈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팀잇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내릴 수가 없어요. 뭐라? 아 그쵸. 모든 사람이 나눠가지게 되기 때문에 야 트위터보다 무서운 박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오히려 작품의 보존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똥그를 쓰면 끝이다. 장난이죠. 진짜 영원히 가는 나의 빨글들 교수 이런 느낌으로 진짜 영원히 갑니다. 좋은 글씨 조리돌림 갤럭시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다가 최근에 유갈기를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영원히 나무라고 영원히 나무네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걸 하고 계시군요. 권익수 작가님이 뭔가 좀 새로운 문물에 빠르세요. 빨리 질리시지만 빠르세요. 이제 스티믹 블로그 언제까지 갈지 저는 귀추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의 근황은 예상하신 대로 하나는 인피니티 워고요. 하나는 갓 오브 워인데요. 인피니티 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인피니티 워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어벤져스 4가 내년 5월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와 나 이 정도로 다음 작품을 기다리게 된 적이 별로 없는데 극장에서 아내랑 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스포일러 노 스포일러 여기서 끝 언급 끝 인피니티 워은 끝 그리고 갓 오브 워 갓갓 갓가도 부어 그건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갓 오브 워요? 안 하실 건가 보죠? 영업 영업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황을 빙자해서 작가가 체험한 최근에 콘텐츠 얘기니까요. 참고로 30분만 얘기하죠. 아 네. 시간이 없으니까 30분만 엔딩 보셨어요? 엔딩 보셨어요? 엔딩은 옛날에 봤죠. 엔딩은 그만 쩐다.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까 대고 말해줘요. 아 일단 진심으로 놀랬어. 참고로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은 핑크퐁 모양 맞추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오각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궁극의 플롯의 근황은 좀 노잼이다 라는 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제가 제약하고 싶었으나 안 들으실 분들은 건너뛰시면 되니까 전혀 게이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가도부어 제 근황의 거의 한 파라렌트 플스 게임이잖아요. 가도부어의 게으름 말씀드리자면 그 포입니다. 포 가도부어라는 게임이 나온 지 언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300 아시죠? 300 300에 나오는 레오니다스 왕이 스파르타의 왕이잖아요. 그 레오니다스가 고고사학의 영역에 있는 인물이에요. 신화와 역사 양쪽에 걸쳐있는 인물들을 다루는 분야가 고고사학인데 레오니다스 왕 같은 경우는 신화에서 신으로도 나오고요. 실제 왕으로서의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인물의 모티브를 얻은 걸로 보이는 크레토스라는 스파르타의 장군이 나오는 그냥 게임이에요. 플스 게임인데 1, 2, 3는 그냥 19금 게임의 전형 피와 사륙 선정성의 끝을 달리는 정말 아드레날린의 끝을 달리는 게임이었어요. 심지어는 미니게임으로 선관계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금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가도보라는 게임이 아쉬워하시는데요. 엄청 당황하셨어요. 재미없어요. 미니게임인데 박자에 맞춰서 눌러야 돼가지고 짜증나요. 저는 되게 흥미진진하던데요. 가도보가 여러분 저희 궁극의 프로젝트에서 했던 영웅의 여정 12단계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영웅의 여정을 설명할 때 예시로 듣는 게임 중에 하나가 가도보 1인데요. 실제로 그 영웅 한 명이 탄생해서 어떻게 새로운 신이 될 때 되든 되는가 여기까지 12단계를 교과서로 가져가요. 실제로 그 죽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죽어요. 지옥으로 가서 다시 올라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 기반의 영웅서사 1,2,3가 있는 거예요. 근데 3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 게임은 나올 수가 없다. 다 끝났다. 모든 올림포트 신들을 다 죽이고 이제 복수 끝내고 그리고 4차원 차원의 너머로 넘어가서 이제 주인공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저번에 궁극에 불러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 번 얘기하셨죠. 다시 하면 안 돼요? 4를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4가 나와서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딱 해봤더니 북유럽 신화 오딘의 세계에 얘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얘기 안 했어요. 북유럽 신화는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방과 후에서 했죠. 방과 후에서 했어요. 그렇구나. 북유럽 신화는 닐게이먼 책이 최근에 나와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끝. 죄송해요. 계속해 주세요. 아닙니다. 갓 오브워 4는 이제 안 해보실 분들이 많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굉장히 깊이를 더한 게임인데요. 제가 왜 좋았냐면 1, 2, 3하고 4가 깊이 가면 너무 달라요. 달라요. 컨텐츠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4가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 2, 3는 한 망라니의 이런 칼춤에서 갑자기 이 망라니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 4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있어서 신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 한마디를 더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그 아예 이게 스포다. 스포니까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저희 아이는 별로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작가님들이 시즌을 넘어갈 때마다 갑자기 같은 작품인데 깊이감이 확확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작품을 연지하는 중의 작가가 성장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목격한 느낌이라서 되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 해보실 분들의 경우는 유튜브 스트리머를 통해서 게임 영상도 보실 수가 있는데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네. 가도부호 4 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준공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임 중에 가도부호가 제일 재밌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잔인하고 야하거든요. 제 취향입니다. 아이와 할 수는 없겠군요. 절대 안 됩니다. 싱커는 전혀 그런 내용 아닌데 제가 야한 걸 못 그려요. 그 뿐입니다. 못 그리는 거나 별개로 즐기실 수 있겠죠. 아무튼 가도부호 아무튼 뭐 아무튼 간에 저의 근황은 가도부호 4라는 걸작을 맛봤고요. 이쯤에서 저의 근황 근황 하지 말까요 이제 다들 대충 그냥 저도 지금 되게 아쉬워요. 왜 뭐가요 가도부호 얘기 더 하고 싶었는데 근데 홍남진 선생님이 저렇게 하셔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산동 깨서 말을 할 수가 없네 뭐를 안 해보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호주 작가님 말할 때마다 우리 공윤희 PD가 엄청 슬퍼하고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질 않아. 참고로 전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마이크가 없어요. 본인 마이크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유승진 작가님이 메인 이벤트다 보니까 홍남진 선생님과 권호주 작가님께서 마이크를 공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저희가 마이크가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참 착잡하고요. 착잡하고요. 다섯 명이 진행을 다섯 명이 함께하다 보니까 근황이 언제나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앞에서 항상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 궁극의 플롯의 정보 부분만을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몇 분부터 들으라는 안드로이드의 목소리가 나갔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권 작가님? 아니 20분 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가가 정보를 다룰 수 있어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 아 그렇죠. 복봇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김태권 작가님의 그 밖에 새로운 근황이 나오는 날을 기대하게 되고 있고요. 핑크퐁 광고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김태권 작가님 근황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디테일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니다 보니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딱히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핑크퐁의 신작에 뭐가 올라오는가 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도 아니에요. 의외로 재밌어 할 사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미없을 뿐 네. 오늘은요. 지금 저희가 정보와 작가 간의 관계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궁극의 플롯을 거의 뭐 띄엄띄엄 듣게 되시기 때문에 좀 많이 갈증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몰아서 들으시면 하나의 컨셉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작가와 인물과 캐릭터와 독자 사이에서의 정보 관계를 통한 서스펜스 얘기를 김태관 작가님께서 잘 풀어주셨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일반적인 작가 어떤 작가들의 정보 다루기 노하우 세계관 설정 등을 다루는 노하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는 12단계 이론에 걸쳐서 어떻게 작가가 정보를 어디에 얼마나 넣을 것인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보를 다룬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하면 사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들 중에는 사극 전문 작가가 한 명 있죠. 유승진 작가님께서 오늘의 메인 이벤터가 되셔서 와우 요호우 오늘의 내용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궁극의 플롱 작가가 정보를 다룬다는 것 마지막 편 사극의 모든 것 유승진 작가의 비법 공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하신 사극은 총 몇 개죠? 잠깐만요 6, 7개 되는 것 같아요 4, 7개 사극 아닌 걸 하신 적도 있어요? 데뷔 이후로는 없어요 없죠 데뷔 전에 뭐 하셨어요? 스토 스노튼이라고 일상을 빙지한 역사를 그렸죠 그 이후로 하셨던 게 포천 포천 한섬세대 한섬세대 해동총화 오성한음 화사홍청기 그리고 해사화명일기 도문대작 도문대작까지 8개인가요? 7개고요 스토 스노튼 하면 8개입니다 전부 다 사극이었어요 스토 스노튼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얘기들이 섞여있어가지고 7개의 사극을 하셨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것도 사극이죠 당연하죠 역사를 다루다 보면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정보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준진 작가님께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할까 봐 유준진 작가님이 너무 계속 나 무슨 말 하냐 나 어떡하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멋진 오늘의 내용의 어떤 챕터들을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무슨 하나의 사극 같아요 본인은 좀 오그라든다고 말하지만 조금 그렇긴 한데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유준진 작가님이 짜오신 챕터 순으로 한번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나머지 분들이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나요? 저 완전 긴장해 보이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은 저 켜서 일단 볼게요 네 보고하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 장르의 결심이라는 소제목을 적었는데 장르의 결심 일정 장르의 결심 뭐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사극 네 이전에 뭐랄까 일상을 하겠다 혹은 스릴러를 그리겠다 등등 하다가 이제 이런 정보 네 취재가 필요한 사극 을 하겠다 아이고 네 괜찮아요 네 장르를 결정했을 때 정보를 다루는 네 장르 물론 이제 사극이기에도 취재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은 또 일단은 저는 이제 굳이 사극이라고 정하지 않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장르들도 취재와 정보가 필요하니깐 그렇다면 유순윤 작가님은 사극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꼭 사극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었군요 예를 들면 특정 전문 소재를 다뤄서 뭔가 취재가 필요하고 그렇죠 정보가 녹아들어야 되는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그 조에서도 저는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혁주 작가님의 철학과 요리 그런 음식과 철학 맛있는 철학 아니죠 저는 전혀 그런 거 고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세요 형 앞에서 그렇죠 정보를 여기는 좀 정보와 친한 작가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많이 계세요 김태권 작가님의 작품들도 거의 다 정보의 비중이 높은 작품들이고요 역사 저는 개그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게 그런 거라도 끌어와서 웃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는데 가끔 그렇게 불혹이 더 중요해질 때가 근데 개그 부분이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개그가 어려울 뿐입니다 사실 맞아요 김태권 작가님 개그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소수만 만족시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유수 작가님 말씀 들어보죠 김태원 작가님이 개그를 하실 때 웃잖아요 상대적으로 유식해 보입니다 오 그런 그런 효과가 잘 몰라도 일단 웃으면 되게 유식해 보여요 우는 사람이 좋은 꿀팁이네요 아까 우리 오자마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다크서클이 자꾸 내려온다 했더니 해겔의 다크서클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빵 터져야죠 빵 웃어줘야 마치 해겔의 다크서클을 알고 있던 사람 반중법 좀 아는구나 이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하고 아 맞아 해겔이 그랬지 하하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수님 작가님 아무튼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자료들이 필요하다 걱정이 되겠죠 그런 분들께 이제 전하는 오늘 작은 조언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서두르는 띄우는 애 일단 장르를 결심하는 순간 작가는 그걸 직감한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취재를 해야 되고 어떤 정보에 다가가야 될 것이다 자전적인 얘기를 쓸 사람은 자기 과거와 만나게 될 것이고 역사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역사 사료와 만나게 될 텐데 즉 내가 접근할 정보의 종류와 어떤 양 성격 이런 것들은 이 장르를 결심하는 순간 정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이종곰 작가님도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 결정했을 때 혹은 투자의 여왕이라는 작품을 결정했을 때 이게 왜 아니야 아무튼 말할까 어떤 이제 취재가 필요하겠다 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감이 잡힐 테니까 그런 이제 맥락으로 그러면 사극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장르로 그렇죠 이야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포함이 그냥 안 시켰던 게 저 자체는 일단 기본 베이스를 무조건 사극이라는 걸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먼저 그 유승진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언제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요즘에 맥락 작가 중에서 특정 장르 한 가지만을 여덟 작품 가까이 하는 작가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많이 넘나듭니다 넘나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식 만화로 밀어붙이는 김태권 작가님도 계시지만 사극은 그것보다 좀 더 좁은 영역이잖아요 매우 좁죠 원래 역사 덕후였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게 어느 순간이었다라기보다 집에서 이제 만화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제 허락된 만화가 이제 학습 만화인데 아하 그 어머님? 네 그중에 이제 웅진에서 나왔던 학습 만화가 있었는데 기억합니다 네 그게 또 한국 역사 네 맞아요 오랜 때가 좋았어요 거기 백성민 선생님이라든지 진짜요? 이지 선생님 어마어마한 분들이 자꾸 하셨는데 진짜요? 뭐 군가를 불렀는데 막 그렇죠 바이브레이션 잘하는 이런거요? 그런거죠 예전에 그거 여담인데 백성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릴 적에 그 책 잘 봤었다 이러니까 아 그걸 봤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지 선생님이 계약을 해놓고 펑크를 좀 세게 내셨나 보더라고요 혹시 얘기해도 방송에서 잘라주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두변 동료 작가님들한테 도와달라 이래서 권당 1인당 2권씩 맡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마감을 해치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실제로 풍마신하듯이 이연재 선생님께서 되게 힘드시면 작가들이 다 몰려와서 같이 또 하시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한테 허락된 책은 또 그 책이었고 그리고 사극을 봤던 기억이 예전에 KBS에서 했던 삼국기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게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은 그걸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야 돼요 저희 집은 불도 빨리 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승진 작가가 만들어졌는지 알고 보고 계십니다 검렬하에 선비가족 의외데요 약간 그래가지고 사극을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집에서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적이니까 그렇죠 혹시 그 말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연판장을 써서 돌리나요 거기까지는 하시고 상서를 올리시나요 사극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기비를 등에 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관 포청청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좀 애를 먹었어요 안에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사극이라고 사극이라고 포지션이 애매해서 법정물이죠 법정물 허락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 동생은 되게 좋아했는데요 전대협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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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극과 익숙한 유년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만화를 그릴 때 역사를 다루게 되었다 그게 저한테 싶더라고요 예전에 군대 갔을 적에 선임이 저를 괴롭힐 때 하는 말이 너는 왜 사극 말투를 쓰냐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투를 쓴 거죠? 저는 쓴 적 없는데 왜 내가 이걸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여러분들도 저라니 궁금하다 준비된 사극 작가라는 말씀이네요 20여 년간을 준비가 되어온 분인거죠? 저랑 얘기를 나누실 때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극 말투를 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저 처음 만날 때부터 쓰이 써뒀습니다 아 그래? 어떤거요? 에이치 사문난장 같으리라고 10년 전에 술 먹다 말고 송그루 소스럽습니다 그런거 그런거 성훈이 망극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무튼 지금 이 지점에서 되게 청취자분들께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강을 가서도 한 말이고 우리 저희 청강대 학생들께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특정 정보를 취재하는 거에 대해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작가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뭐를 취재하기 이전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이미 쌓여있다고 발견한 교양을 이용해서 만화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만화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특정 학문을 공부하는 식으로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넓은 의미에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내 안에 그 분야의 교양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만화의 첫 번째 소스가 되는 게 사실 되게 아름답고 멋진 일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방탈출 카페를 좋아합니다 근데 방탈출 카페 이전에 방탈출 게임의 매니아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방탈출 게임 나온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급기가 어떻게 됐냐면 락픽에 빠졌어요 락픽이 뭐냐면 락스포츠라고 해서 자물쇠를 따는 기술을 겨루는 순간 나쁜데 악영하면 안 되죠 시간 내리고 있잖아 자물쇠를 하나 주고 그 자물쇠를 따는 왜 영화 보면 아시죠 클립 두 개를 따고 퍼즐 느낌의 그런 식으로 클립 두 개로 자물쇠를 여는 그런 기술을 연습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심지어 거기까지 빠지거든요 빈집 털 그럼 안 되겠죠 나중에 가면 자물쇠 장인들의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자물쇠 기술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자물쇠와 관련된 교양이 쌓이겠죠 그게 만화에 쓰입니다 쓰여요 이런 방식으로 덕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품에 쓰이는가를 많이 설명을 해요 제 연구실 가면 실제로 락픽이라고 도구가 있어요 와 없는 게 없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유승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평소 자기 자신에게 어떤 교양이 쌓여 있는가를 가끔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덕질이라는 형태로 대부분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유승진 작가는 그게 역사였다는 거죠 일단은 저는 배제를 하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또 뭐랄까 이런 케이스가 솔직히 좀 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거니와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를 다루려고 오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쌓여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보라는 걸 좀 넓게 해서 그래 보면 관심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좋아할까 라는 것에 유독 예민하신 섬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10대를 보내잖아요 그분이 그리는 만화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캐릭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산 사람도 있고 특정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산 사람도 있고 좀 메인 관심사가 곧 교양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넓게 보시면 지금 내 안에 어떤 정보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가라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장르의 결심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장르를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건 스스로 객관화가 된 거네요 아 난 이렇게 이런 만화를 좋아했었고 난 알게 모르게 이런 말투를 쓰고 있고 아니요 말투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도포를 입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했던 게 가령 이제 오성한음 같은 케이스는 여기다가 사극에다가 역 추리라든지 이런 스릴러를 한번 끼얹어보자 혹은 이제 도문대작 같은 경우에는 허균이 미식가였다는 실제 기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소위 말 탐식만화? 이런 걸 한번 끼얹어보자 이런 등등으로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사극이란 걸 일단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래서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사실 그 한 구절에 꽂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역사 속의 한 구절 역사 속에 보다가 허균이 미식가였다 하나의 디테일을 보면 그 당시에 음식 문화를 가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주 풍부한 얘기가 되죠 이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나오죠 역시 앞서가는 사람 김태범 작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의 결심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 네 그렇게 이제 장르의 결심 이제 일단 서문은 이렇게 끝내고요 장르 이제 결심했을 때 네 들으시는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승진 작가님이 긴장하신다고 같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진이는 승진이대로 긴장하게 놔두고요 여러분은 뭐 지금 당장 차라도 하나 아니 이게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유승진 작가님 긴장하시는 동안 놔두시고 여러분 지금 가서 차를 좀 끓여오시고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향초를 피우고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가 긴장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집 소파 없었어요 네 소파가 없습니다 지금 유식해 보이는데요 웃으시니까 자 다음은 고증의 문턱에서라는 작은 제목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챕터는 고증의 문턱에서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고증을 하려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막연해요 내가 뭘 다루려고 하건 간에 그렇죠 왜 막연하냐면 웹툰을 그리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웹툰 독자들의 특징이 있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떤 만화를 그리건 그 만화 분야의 전문가예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지적을 듣고 싶지 않은 작가들은 고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타격합니다 스트레스로 오죠 엄청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창작을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너무 스트레스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봐요 그것도 방법이죠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는 건 좋은데 고증은 이미 스스로가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컨텐츠로 옮긴 건데 굳이 왜 그런 글들을 찾아봐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서 네 맞습니다 독자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창작자의 창작 동력을 일단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작품이 끝난 다음 여러 가지 조언들을 또 듣는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할 때 고증 부분 얘기가 나와서 누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어느 책에 찾아서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하는 거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논문적인 접근이잖아요 출처를 말툰다거나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싸우자라 식의 댓글들이 있으니까 그게 특히나 역사물에서 되게 많아요 많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마다 같은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거를 작업을 할 때는 다 주석을 달아놓거든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다 주석을 달아놓는데 그래도 이제 또 질문 들어오고 그러면 대답하기가 너무 그리고 그 주석을 만화해서 다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나중에 그거를 못 보신 독자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리고 주석 이거 하소연인데 주석을 가지고 해놔도 만화책에다가 제가 심지어 주석을 달아놔도 그렇게 해도 그의 그 의견을 인용했냐라고 하면서 전통을 하세요 근데 그 왜 역사에 대한 역사란 무엇인가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가 어떤 통찰력에 의해서 그 사실을 자기 관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때 이미 정리되어 있는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은 언제나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작가는 독자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고증이라는 말은 이렇게 역사를 다루려는 작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공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증의 문턱에서 뭘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증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로 해서 고증에 선을 그어라 선을 그어라 저는 가령 이제 조선시대를 그리고 싶다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령 이제 가장 이야기에 필요한 사건 사건 그리고 복식과 간단한 건축 복식과 건축 그 정도까지만 선을 긋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걸 넘어가면 경제와 문화를 다뤄야 된다거나 네네네 근데 여긴 또 중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이 사회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고수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래요 언어와 문화 문자 언어와 문자 문자 이거는 정말 어렵죠 어렵죠 가령 제가 타임슬림무를 그리려는데 조선중기로 넘어간다 네네네 중세국어를 사용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하는 작가님이 계셨죠 소설에 있죠 네 버커일 선생님 버커일 작가님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재미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작가 본인의 만족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요 이야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중세국어를 사용해서 이제 주인공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읽기 어려워요 이 역사물에 대해서 제가 유승진 작가님 원고를 보다가 제일 한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이 판타지와 역사를 비교하고 맞아요 대응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의 세계 지금이 아닌 세계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 뿐이지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판타지 세계를 쓰려는 작가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계에 큰 사건과 옷 복식 그리고 죽어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구현을 하는 게 노멀하다면 좀 더 들어간 사람들은 사회구조 그렇죠 더 들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반지의 자원에서는 고대 엘프어를 만들죠 언어까지 언어를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너무 고수라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무처만 놓고 그걸로 진행을 하진 않죠 그게 이제 복고의 선생과 다른 점인데 톨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언어학자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고증의 선을 구워라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구현하겠다 그 이상 하는 순간 스트레스죠 어렵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증을 할 때 작업 중간에 안 하거든요 미리 해놓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작업 중간에 뭐 찾아서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막 넣고 싶어져요 있어요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걸 막 넣으면 나중에 작업에서 그 부분만 딱 튀어요 튀어요 그게 이거 논문 쓰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찾고 찾고 찾다 보면 끝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논지가 흐려지죠 그렇죠 얘기 너무 하고 싶어 하고 했는데 자그러나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는 그냥 그때 내가 실수였구나 그리고 다른 논문으로 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그냥 유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적 유희가 고증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선을 안 그으면 끝없이 고증만 하고 작품을 못하게 되니까 본질을 흐리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는 그래요 판타지 만화를 보는데 여기는 왜 미터퍼브를 쓰느냐 근데 할리우드 영화 어떻게 봐 모두 영어 쓰는데 말 쓰고 엘프도 영어 쓰잖아 등등등등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하는 영어 쓰고 힘들어요 아무튼 정보의 선을 끊고 어떻게 유승진 작가님 역사물의 어떤 베테랑으로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제 비기너 중수 고수에 따라서 제시를 해 줄 수 있다면 고증의 첫 단계는 고증의 첫 단계는 복식과 건축과 건축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고 메인사건 메인사건 사건은 당연히 내용이니까 그냥 사건도 이제 가령 기록이 잘 남아있는 경우 조선왕조실력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뒤 한 20년 그냥 봐요 네 깔끔해요 한 세대를 앞뒤로 보는군요 왜냐하면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가령 현재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싶다 왜 이 상황이 왔는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 등등등 오늘 남북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훑고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시작되었는가 역사물의 장점이죠 매력이죠 또 그렇죠 이거를 다 넣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알아두자 알아두자 정도로 그렇게 해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최초다라는 잘못된 표현은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 하시는 게 왜 더 중요한 정상회담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의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것을 이야기에 풀어낼 때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사건들 위주로 보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라 할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욕심을 내서 내가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2단계로 한다면 그때 2단계로 넘어간다면 이제 뭐 그 경제와 경제 문화 문화 사건시스템이군요 네 대사에서 살리면 맛깔라 하거든요 오늘 뭐 너랑 나랑 데이트하자 이거를 야 너 탑교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탑교? 탑교 탑교 놀이 탑교 놀이 할래? 이런 거 다리 걷는? 이런 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한다거나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예이 사분난 적 같은 놈 이런 식의 욕설을 쓴다거나 지금 말하면 야 이 빨갱이 같은 놈 이런 거랑 다를 법도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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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에 뭔가 문화 유교 문화를 한번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경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화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량형 도량형 네 뭐 몇 척을 쓴다 그렇죠 도량형 아주 주관합니다 그 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다면서요 네 또 시대마다 다르고 우라 거마다 달라요 그렇게 안 하면 관우의 키는 3m 5m가 됩니다 엄청나죠 네 달라야죠 공자 막 키 9척 돼 있는데 네 답이 없거든요 자이언트 네 자이언트 270 공자 앞에서 유교를 논하지 않으면 맞을 것 같고 기간 테스트 오 진짜 거인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 도량형 같은 경우에도 뭐 또 대표적인 얘기가 엄마 차자 3만리잖아요 일본에서 3천리라고 하는데 자전거 타면 금방 가는데 네 뭔가 해저 2만리도 있어요 해저 2만리네요 네 이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도량형이 달라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중수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에 가면 언어가 나온다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봐서는 언어 문자 여기서 가령 당시 훈민정음으로 교서를 쓴다거나 그렇죠 방을 쓴다거나 하실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거기까지 간 사람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완성도 있게 구현하신 분이 이영도 작가님이죠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게 되면 고대 아라짓어라거나 종족 간의 언어를 이야기를 위해 쓰세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진짜 탑클래스 몇 명 아니면 힘드니까 그렇죠 작품을 못하게 된다 만약에 정 이게 고증하다가 힘들었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아예 고우영 선생님처럼 현대 도량형을 써버린 것도 재밌는 그렇죠 아예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어중간하게 하면은 힘들죠 맞아요 보다가 확 깨버리거든요 네네 저 이거 생각에 예상했던 것보다 재밌는데요 사실 제가 유승진 작가님한테 카드를 던지고 마음속으로는 그냥 한 해 쉬어가자 어머 어머 아니요 제가 리액션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완전 기대했는데 잠깐 저도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진짜 저도 저도 사문난적 같은 사람 아니까 내가 쉬어간다 유승진 작가님이 메인으로 가주면 나는 듣고만 있어야지 이랬는데 예상보다 너무 흥미진진한 챕터 구성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고중의 선을 이렇게 그는 순간 이게 뭐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선을 끊는 게요 네 사실 복식과 건물만 해도 네 엄청나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63빌딩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고형 삼국시 이런 거 보면 아예 조선시대 63빌딩이 나오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도 사실 그냥 만화로서는 그냥 무리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애초에 작가가 그 선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결심 그렇죠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놓고 만약에 하다가 갑자기 조선시대의 현실적인 조선시대에 실제로 쓰던 도량형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 순간에 3달러만 주세요 이제 이렇게 헷갈린다 하면 깨는 거죠 내적 일관성은 아예 하려면 처음에 규칙을 정해놓고 아니면 장면별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고영선생님도 고영선생님도 본인의 선을 정하셨을 것 같아요 고영선생님은 실제로 중국어를 쓰는 부분에서는 중국어를 쓰셨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중국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제 예전에 김태권 작가님이랑 얘기 나누었는데 보면은 조조가 이제 이런 청나라 사람들이 쓸 법한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그렇죠 병사들이 복식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선을 나는 여기까지만 긋자 역사적 사건까지만 그랬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리시기 편하거나 혹은 이제 그분이 정한 룰에 따라서 그려오셨겠죠 독자와의 합의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건 약간 재미있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고증을 하지 않고 그렸다라고 한다면 아예 대놓고 이건 고증이 안 됐다라고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맞아요 고영선생님처럼 킹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일본의 사극이죠 그 진나라의 통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증 같은 경우에 복식은 엉망진창입니다 사건에 집중해서 자기가 해석을 했지만 사건도 원래 사기에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거기 그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극화하겠다 필요한 사건을 고르고 복식이라거나 무기라거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기했다 이게 작가가 그 선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재미있는 게 창천의 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북두신권을 옛날 상하이로 20세기 상하이로 옮겨가지고 한 건데 복장이나 거기 그 상하이 내부에 카페가 술집이나 그런 거는 고증을 해놨는데 스토리는 진짜 집 만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컨텐츠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무언에 계약이 되지 않나 독자분들과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가는 여기까지 하는구나 이 넘어서 지적을 하는 거는 독자분들이 그냥 컨텐츠를 즐기시는데 약간 조금 그것도 즐기는 방식의 하나겠죠 룰을 합의를 하는데 초기에 독자와 작가 사이에 룰이 합의가 되고 그 룰을 되도록이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내가 그냥 이거 고증이 불편해서 못 보겠다 싶으면 안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막 바뀌면은 그거는 이제 작가의 잘못인 거거든요 선을 못 그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증의 문턱에서 필요한 건 선을 긋고 기준을 세운다 그렇죠 어디까지 고증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 전 그래요 이게 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작업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하지 않나 진짜 용기인데요 용기죠 용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걸 독자분들이 작가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조사가 못 미쳤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냥 긋는 게 낫지 않나 다음 화에 반영하겠습니다 약간 자존심 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올바른 답인 거 같아요 독자 반응 안 보신다고 그러면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봤던 거야 볼 수밖에 없죠 댓글이 얼마 없어서 슬픈 얘기를 막 하네 이게 자존감의 문제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위해서 정보를 다루는 작가가 가지면 좋을 도움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세 번째 챕터예요 아니요 두 번째요 그 중에 문턱 문턱에서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문턱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한다라는 얘기랑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 룰 넘어선 부분은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극뿐 아니라 정보성을 띈 작품의 모든 작가들이 봐야 될 부분인 게 그렇죠 정보의 세계로 여러분이 한 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세계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정보라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대중을 대하는 순간 수많은 집단지성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작품 위에 쓸 거냐 아니면 그것과 맞서 싸울 거냐를 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싸우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역사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온베르트 에코가 한 일화가 있는데 푸코의 진자 푸코의 추 책을 썼을 때 거기 그 온베르트 에코는 고증을 아주 친밀하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자 중에 한 분이 되게 작정을 하고 만나봐요 그래서 주인공 한 명이 파리의 어느 거리에서 어느 건물까지 가는 과정을 다 상세하게 썼는데 그 독자가 그날짜 신문을 찾아봤더니 어느 거리 무퉁이에 작은 화재가 있었는데 이거는 안 썼냐 음 오 어떻게 항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코가 그 답할 때는 그냥 무슨 일 생각하느라고 못 봤나봐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다음에 책을 쓸 때 그 얘기를 넣었어요 그 얘기를 그 정도가 되네요 푸코의 진자에다가 넣은 건 아닌데 다른 책 쓰면서 이렇게 항의한 독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햄습니다 그쯤 되면 사생팬인데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군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자 인정하고 넘어가자 좋습니다 그런 거고 고증의 문턱을 살려 더 남아있나요 그렇죠 두 개가 더 남아있는데 또 하나가 특정 역사책을 보고 소재를 찾기보다 소재를 찾은 뒤에 역사책을 보고 파고드는 부분을 추천한다 이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처음 그 사건을 본 건 역사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랄까 자기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스치듯이 하다가 아까 김태권 작가님 말씀 중에 그게 인상 깊었는데 한 줄에서 한 줄에서 꽂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파고드는 게 좋지 내가 오늘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가가지고 인상 깊은 걸 발견하겠어 이런 거 하기에는 진짜 바늘 찾기라서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꽂힌 혹은 뭘 보다가 어?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나와요 어지간한 역사책 이런 게 있거든요 꽂혀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대장금 아니면 미실 이런 어떤 한 인물을 스쳐가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처음 그 키워드를 발견했던 책에 묶여있지 말고 일단 그 소재를 잡았으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넓게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드는 생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스체킹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또 뒤쪽에 있더라고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아마 고증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책 같은 걸 사서 고증을 들어가겠다 하는데 그쪽 책들 일단 비싸요 비싸고 한 줄 많이 건진 아 운 좋게 한 줄 이상 건졌구나 한 줄 건진 게 어디냐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또 케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한 뒤에 자료를 찾는 것을 추천한다 이거 막 역사 속에서 소재를 찾고 싶은 마음에 접근하는 작가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팁입니다 뭐 건지려고 들어가지 마라 너무 이제 막연하니까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할 게 뭔지 정해놓고 자는 게 자신한테 금전적 책 자료를 구하는 금전을 아낄 수가 있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혹시 말씀하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 그랬다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꽂히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플롯이 정해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비정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취재상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만나는 것보다 맞아요 아 나 이 사람 취재하고 싶어 뭐가 궁금해 그걸 물어봐야지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작업의 경제성 그러니까 돈만 아니라 시간도 들어가는 그런 작업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플롯 자체를 저번에도 방송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플롯을 전체를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없는 플롯은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플롯이 나오고 거기에 자료들을 맞춰가는 게 허신 이야기가 좋죠 그렇죠 이야기가 먼저 어떤 한 모티프에서 이게 이거 너무 좋아 하면 이야기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요 유리왕 유리왕의 둘째 아들 무유리 왜 그다음 왕이 됐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지 그 이야기를 삼국유사 같은 데서 읽으면 뭔가 막 떠올라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혼자서 상상력을 막 동원하다가 그때 필요한 복식이 뭐였지 그때는 어떤 식의 건축이었지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자료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집이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플롯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역사서나 사료라는 것은 바다 같은 거잖아요 너무 넓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거기를 헤매다 보면 이야기를 건조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플롯 혹은 특정 소재라는 최소한의 뼈대 이 뼈대에 해당하는 배를 건조해서 그걸 가지고 사료를 벌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줄을 어떻게 썼냐면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으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지식의 오류가 우리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더 쿨하며 어렸을 때부터는 내가 동화 삼국기 보고 자랐는데 이러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한번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이게 역사라고는 했지만은 쓰신 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썼지만은 추가 유물이 발견되어서 아 그렇죠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주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무튼 크로스체킹 크로스체킹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가지고 SF와 역사 역사 사극의 공통점이거든요 네 네 팔로우업을 안 하면 내가 당연히 알고 있던 상식대로 지금 SF 그릴 때 명황성 행성으로 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성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네 골치가 아프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내가 어떤 분야의 덕후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걸 그리겠다 하는 분들은 더더욱 한번 체크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에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온베르토 에코 아저씨가 이제 그 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구절에 꽂혀 어느 책에 어느 구절에 꽂혀가지고 어느 소설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찾았더니 그 구절이 없더라 또는 이제 그 다시 찾아봤는데 그 구절이 그 맥락이 전혀 아니더라 이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점점 이게 부풀어져서 졌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나면 한번 찾아보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 엄격하다는 얘기네 나중에 틀린 거를 보게 되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기 때문에 이거는 퇴고가 힘들어서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좀 귀찮고 좀 짜증나겠지만은 그 잣대와 룰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또 노트를 만들어 놓으신 게 최고입니다 이거 노트 안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찾으면은 안 찾아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음 이야기에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이제 사례라는 이름의 작은 챕터로 넘어가는데 연표 만들기라고 저는 글을 썼어요 지금 이게 고증으로의 여정에 들어간 겁니까 여정에서 이제 사례로 이제 들어갔죠 아 네 이제 한참 보험이죠 김태권 작가님 방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메모를 계속 해야 돼요 네 메모 저는 이제 연표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뭐 귀찮은 작업일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연표에서 이제 가지치기가 가능하니까 사건과 인물과 등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연표를 만들고 또 연표를 만들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리얼리티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제가 데뷔작 포천을 그렸을 적에 이시경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보면은 여러 인물들과 얽혀있어요 역사적 인물들과 뭐 석영덕이라든지 뭐 토정 이지함 뭐 등등등등 얽혀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시경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저한 가상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연표에 집어넣고 역사적 사실과 겹겹히 이제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리얼리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윤태호 작가님이 현대물을 그릴 때에도 이 방법을 쓰시잖아요 특정 인물이 몇 년에 태어나서 쭉 연표를 따라가다 보면 몇 살 때 산품백화점이 뭉개됐는지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몇 살 때 어떤 성수대교가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인물과 연표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같은 방식인 거죠 그렇죠 리얼리티와 디테일을 위해서 살아나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주변 시대에 연표를 염두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IMF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때 이거는 좀 여담인데 출처를 이제 해동총화라는 책으로 했었어요 해동총화마저도 가상의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도 에코가 했던 방법이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데서 차용을 해가지고 꽤 괜찮은 연막인데 이 연막의 이제 효과를 보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나중에 한 20년쯤 후에 유승진 작가님의 팬이 해동총화를 재구성을 해서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꿀팁이다 1회 2회 때 제가 만화의 오프닝에서 인용했던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이 있는데 심리학자도 그 발언도 모두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식인이나 어디 가끔 게시판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심리학자를 인용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건 비슷한 거죠 그 연막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표를 만든다라는 설정 사례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좀 얘기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화사홍청기 이거를 사례로 가져왔어요 아까 한 줄에 꽂혀서 이야기를 진행한 것도 사례에 포함되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글을 읽었는데 화사홍청기는 여자인데 그 얼굴이 당대 절색이었다 화사는 이제 도화원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관공서인데 공무원 공무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자였다 정식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급 벼슬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여자가 벼슬을 하네? 팔급이면 높은 겁니까? 그냥 이제 9급 공무원까지 쳐서 8급 공무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마침 일을 저질러 사원부에 나가 추구국을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 사원부라는 데는 관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청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거정이 이제 이 여자를 목격을 해요 이 사람도 이제 술을 먹고 뭐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어? 보니까 이 화사홍청기라는 여자가 옆에 있네? 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거정이 홍청기 옆에 앉아서 눈을 떼지 않으니 이때 상공남지가 대사원이었는데 말하기를 유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속히 놓아줘라 하였다 서거정이 이때 이제 홍청기 이 여자한테 반했는데 놓아주라고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잠깐만 지금 이게 현대어로 바꾸면 현대어로 바꾸고 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사라는 화사라는 곳에서 화사라는 벼슬을 하는 화사라는 벼슬을 하는 홍청기 이 여자가 잡혀왔고 화가 공무원 화가 공무원 여성이 사원부에 잡혀왔고 사원부에 잡혀왔는데 이때 이것을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같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근데 너무 이뻐서 자리를 옆에 앉아있는데 사원부 대사원 관리가 풀어줘라 했더니 유생은 풀어줘라 그랬더니 이들은 무슨 잘못이냐 이랬는데 안 풀어주고 싶다 너무 반대봐서 아니 공사 처리가 왜 이리 빠르냐 공사가 당연히 범인 말도 묻고 초장도 받아서 복직으로 분별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때 이제 홍청기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서거정의 친구들이죠 뭐 함께 웃었다라는 짧은 이야기예요 아 정말 별거 아닌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냥 싸이월드 빨글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 당시에 여자가 벼슬을 했네 거기 꽂혀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추적을 했는데 당겨 잡혀가기도 했네 네 무슨 일을 저질러서 잡혀갔을까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산수화를 잘 그렸다 딱 한 구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한 구절 아니 역사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성현이라는 사람이 남긴 용재총화 책에 그냥 두 줄 정도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추적을 하다가 상공남지 아까 대사원 네 그냥 그 유생들 풀어줘라 네 이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세종 20년 4월부터 세종 21년 10월에 그 대하스 대사원 벼슬을 지냈다라는 짧은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남 뒤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슨 그렇죠 흥신소 같은 느낌 네 이 짧은 기록 이 사람이 이제 1년 1년 6개월 정도 대사원에 썼는데 이 사건은 이 사이에 벌어진 거다라고 제가 길을 밟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때 이제 시간을 좁힌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은 그 서거정이라는 사람의 젊었을 때를 설정을 해가지고 또 앞뒤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야기의 시작 지점을 어디로 해야 될지 갈팡질팡 했을 텐데 1년 6개월이라는 이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많이 좁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이때 이야기를 또 짜고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하나에 고쳐서 연표를 짜고 작업했던 네 이거를 한번 또 말씀드리면 또 제 사례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 흥미진진하네요 미진진하고 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순서로 가신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사극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네 고년기 문턱에서 그 특정한 한 줄에 꽂혔고 그 다음 그걸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연표를 활용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도와원에 대한 기록이 솔직히 도와서로 넘어가면 기록은 좀 있는데 도와원으로 가면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도와원은 뭐 뭐랄까 조선 초기에 있던 기관이고 도와서는 이제 격화된 거라가지고 네 그 뒤에야 뭐 저기 또 조선 초기에 또 뭐 한정지어서 도와원을 또 공부하자니까 건질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좀 많이 어려웠었고 그때 이제 참고했던 글귀가 있는데 이게 독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좀 이야기가 늘어질 것 같아서 패스하겠는데 네 뭐 편하신 대로 건너뛰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관해서 이제 혼자 막 고민하기도 하고 한문 독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자문 구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독해까지는 안 돼가지고 단어 정도는 읽긴 읽더라도 일단 유수인 장관님은 한글로 되어 있는 사료들만 보고 계신 거죠 굳이 이제 그것만 하셔도 돼요 꼭 이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옛날 고서를 볼 수 있는 한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건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맞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학자분들이 하실 일이고 이해했습니다 자 또 고증으로 여행 중에 지금 연표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죠 또 다른 무슨 여정이 있습니까 고증으로의 여정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4장 고증으로의 여정 아 이제 거기 들어간 거군요 이제 여정이죠 잠깐만요 그 아까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사극 만화를 판타지 만화랑 맥락이 같다라고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새로운 세계를 재구성하는 거구나 그렇죠 굳이 다르다라면 판타지는 스스로가 이제 설정을 설계하지만 사극은 이제 있는 설정을 찾아 쓴다라고 제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고 있는 거 다 있고 기록에 그 역사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네 뭐 그 얘기고 판타지 같은 경우는 본인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도 있지만 그 쾌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만드는 세계관을 가져오죠 그렇죠 톨킨의 세계관 같은 거 가져오고 저작권 좀 조심해야 되죠 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스트레스와 쾌감 사이에서 줄을 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찾다가 모든 곳에 자료가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상상력으로 메꿔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니까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있거나 없거나 뭐 정답은 말씀 정말 정답이네요 그렇죠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아까 같이 홍천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도 그냥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없거나 근데 또 찾으려면 있으려면 엄청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현자같이 말한다 그래가지고 다음 맥락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자료 찾기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있거나 없거나 라가지고 자료 찾기는 쉬워졌고 데이터베이스도 꽤 구현이 많이 돼 있어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문화 등등 해가지고 요새 컨텐츠 진흥원 쪽이었나 거기서 정리를 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도깨비 문양 뭐 등등 복식 맞아요 구전 이야기 등등 원형 같은 것들 정리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원형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웹툰 만화 컨텐츠 장작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 학생분들 찾아보시기 쉽도록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와중에 요새 텀블벅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스케치업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요즘은 배경 텀블디 모델소스도 후원을 받죠 네 뭐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사극에 쓸 법한 건 한옥 거리 하나 올라왔는데 전 추가로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타이밍 놓쳐가지고 돈 못 벌고 이게 이게 타이밍이 저는 십자권 이야기 읽어놔 때는 자료를 유학 나가 있는 친구들한테 사서 보내달라 그랬었거든요 네 네 이권 상권 할 때 보니까 그 사이에 영문 읽기 피디아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한 문 독해 가능하시지 않으세요? 가능은 한데 이제 이것도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한나라 이야기 읽어놔 할 때 원문 구해가지고 독해를 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한서 쪽은 특히 없으니까 근데 다 번역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또 그리고 또 올라와 있어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그래도 번역을 또 검증해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때 맞게 번역이 됐는데 그 맛이 뚝 떨어지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김태권 작가님이 되지 않으셔도 사료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아까 유성준 작가님이 검색만 해도 된 거죠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 그 학자가 여기 있잖아 근데 이제는 다 소용없는 그게 된 거죠 옛날에 다 찾아보고 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 찾기는 너무 쉬워졌고 대신에 정보에 오염이 심해졌어요 아 맞아요 보면은 오염을 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저와 종검 작가겠죠 어떻게 보면 아까 심리학자의 명언을 만들어내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 같은 해동총화 이시경이랑 가짜 인물을 만들어서 약을 섞었는데 아무튼 이제 오염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챕터인 뭐지 끝없는 의심 교차검증이란 소제목으로 이제 넘어가죠 5장 끝없는 의심 교차검증 끝없는 의심 교차검증이란 이름의 의심 이라는 챕터가 이게 크로스채킹에 관한 거예요 네 그렇죠 고증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진짜 유명한 주지경 선생님이 그렇죠 단제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라고도 하고 처칠이 했다라고도 하고 처칠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 이 말을 했다는 다른 사람을 저도 몇 명 알아요 저도 이 문장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한 대여섯 개 그러니까요 대표적 사례라고 전 들고 싶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없다라는데 이 말 자체가 오염된 말이에요 어디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그렇죠 마구잡이 시계 복사 붙여넣기라든지 해가지고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아닌가 교차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대표적 사례로 제가 꼽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약간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에 있었는데 인터넷에 이름과 함께 올라왔다고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 마라 에이브라움 링컨 맞아요 그 모르세요 오염된 정보 시리즈 모르세요 이거 요즘에 짤방으로 되게 유명한데 제가 윙컨 얼굴도 같이 제가 찾았던 이러면 신뢰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즈 더 포스 해리 그거 모르세요 해리포터한테 포스를 써라 해리 그거 모르세요 그것도 포스를 쓰래 그게 유명한 오염된 정보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ll be back 이라고 얘기엔 밑에 저찌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사진은 로봇캅이에요 재밌다 이런 거 있잖아 메이더 포스 비위드 유 라고 해놓고 닥터 후인데 뒤에는 스타트랙 이런 식으로 약간 오염된 정보를 짬뽕 시킨 짤방이 유행하고 있죠 맞아요 요거를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거를 정하시고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그거다라고 독자한테 힌트를 주시면 돼요 난 이거를 작정을 하고 쓰고 있다 대놓고 오염이 돼 있다 조선시대 육산빌딩 소위 말하는 퓨전 사극이라는 게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다 조선시대 육산빌딩은 괜찮지만 조선시대의 명동성당은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명동성당하니까 생각나는데 종로라든지 이런 거리 지명들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많이 오염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극을 하실 거다 조선시대 사극할 거다 이러면 과거 지명까지 살리시는 게 이야기에 풍부하죠 조선중기인데 명동 종로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면 오류니까 그럼 작가님께서는 교차검증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노가단가요 무조건 검색과 책으로 자료검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과서로 했어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거는 책을 두세 건 찾는다고 교차검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책을 내가 만약에 A라는 계열의 책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추천한 다른 책들은 다 같은 소스에서 나온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한 가지 소스에서 나온 책이 두세 건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걸 확증만 해주기 때문에 안 되고 파가교의 경우가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안심이 되려면 어느 선까지 가야 되냐면 A라는 얘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B라는 반론까지 나와야 안심이 돼요 그리고 A, B 중에 내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으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안심하고 그 얘기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몇 권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교차검증을 할 때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그 자료마다 다르죠 이제 중요한 얘기면 많이 봐야 되고 아니면 사실은 그렇죠 이 챕터의 결론을 정리하면 그거네요 사극을 그리지 마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유승진 작가 혼자 옛날에는 책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검색하면 돼요 근데 교차검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로스체킹 의외로 저는 많이 안 해요 아니 뭐야 다 비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자료가 있거나 없거나 수준이라서 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적어요 제가 파고드는 쪽은 그래서 그걸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차검증을 끝없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건 하나의 작품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정도는 예를 들면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나 나의 입장이나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교차검증을 해야 되지만 중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작가가 이제 룰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한 것처럼 룰을 알고 있으면 그 중에서 협상을 하고 독자와 합의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여기에 대한 다른 설이 있다는 걸 작가가 알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차검증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지점을 직부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작품을 못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으면 계속 자료만 찾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뒷사정을 알면 알수록 양쪽 다 싫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조상에 관련된 뭐기 때문에 나는 이 설을 지지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위험하죠 아주 살 떨린 그때부터 믿음의 영역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교차검증으로 최대한 걸러내는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얻은 정보를 무조건적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합리화하는 존재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그거를 뭐랄까 가짜 고증 가짜 오염된 정보로 끼워 맞추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사극 역사물의 시대가 과거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교차검증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줄어들겠네요 매우 줄어들죠 없으니까 없어요 복근한 건 아니고 기록이 많은 시대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맞아요 아예 과거로 가면 이제 고고학이나 이쪽에서 많이 뭘 했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란 것이 폭발한다 그런데 고려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자료들이 되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있는데 번역이 안 돼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해서 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댓글을 달면 힘들어지죠 가장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시대가 한국은 조선이겠죠 그 편안이지 않나 싶고 승정원일기 들어가버리면 그 다음으로 맞아요 승정원일기 들어가면 그걸로 누가 와서 이거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면 답을 달기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요 그거는 초서 이런 걸로 적혀있어가지고 뭐 역사학자 입장에서 사료가 가장 많은 시대는 현재죠 SNS 때문에 맞아요 미래의 사람이 지금을 연구하려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오염된 것도 뭔가 네 맞아요 잊혀진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대는 언제입니까 한국의 역사 중에서 사료가 가장 적은 시대 이제 다음 왕조가 역사를 기록한 때가 확실히 기록이 적죠 예를 들면 가령 삼국시대를 통일신라가 통일했는데 그 기록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는 고려때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제 기록은 많이 유실되기도 하고 아 그럼 삼국시대 오염되기도 하고 삼국시대 기록이 거의 없는 조금 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게 중국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 자료가 있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덤 하나 깔 때마다 뭐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중추전국이나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한국도 아직 열지 않은 가짜폰이 많이 나왔구나 그렇죠 이제 그 무덤 까보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번 뽑기를 열었더니 탈떨린 일입니다 하나라 하나라가 나왔다 그리스 로마 쪽 문헌 아카시는 선생님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무덤 하나 이 농담에 잘 준비하십시오 유지시켜주시는 그게 아니라 웃어야 되겠다 무덤 항아리 하나 까면은 크게 다칠 선생님들이 많지 아하 그렇구나 그렇겠네 많네 그 또 연구자들은 이미 다 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라고 거의 자기가 평생 동안 해가지고 백몇십개 문헌을 해서 해놨는데 무덤 하나 까거나 어디 동굴 하나 열었더니 거기 나온 항아리 안에 있는 양피지가 나왔다 그럼 이제 얘기가 또 싹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저 항아리 하나로 역전되었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은 진나라 때 병사들은 투구를 안 썼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저기 진시황 무덤 병마용에 병마용에 애들이 투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 쪽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얘들은 이때는 안 썼구나 라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 군대 병역 문화에 실내에서 모자를 꺼낸다 아니죠 모두 바로 똑같다니 거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취향이었다 그리고 병마용을 깐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계속 계속 까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안 간 것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쯤에서 알게 되는 거 완벽한 교차 검증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요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앞에 말씀드리듯이 선을 그으세요 하다가 안 그러면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 까고 끝장난 수가 있어요 진짜 121화 그리고 있는데 새로운 게 까였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차 검증에 대한 많은 사례는 지금 나온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다루는 노하우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러한 교차 검증도 하고 오염된 거 나름 거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틀리거나 내일 만화랑 안 맞다 싶으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억지로 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면 이야기가 새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 어느 한 학설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내가 꼭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화가 아니라 프로포견더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재미가 일단 없어져요 모 작가님이 모 학자의 어떤 책을 보고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설을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뭐뭐뭐 이렇게 했는데 저 몇 개 떠오르긴 합니다만 저도 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한국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있어요 꽤 열풍이 되는 바람에 그 특정한 책 하나가 많은 맞아요 많은 오염을 시켜서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뭐 소위 말하고 싶다 일단은 말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죠 말하면 안 됩니다 곤란하죠 아무튼 특정한 오염된 정보 하나가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요 그러니까 제일 굉장히 고치시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승진 작가님도 말씀하시겠지만 학계를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평생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학계의 사람들이 다 욕하는 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악이죠 아무리 그 어떤 책이 나의 어떤 민족의식을 고추시키고 영혼을 뜨겁게 달구더라도 모든 학계에서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반박할 자신이 없으면 아니면 판타지라고 장르를 바꾸시던가 그런 됩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이죠 맞아요 교차감정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정은 끝났지만 이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가는데 여정은 끝났지만 6장 여정은 끝났지만 자료가 모였으면 요즘에서 이제 기계의 목소리가 들리겠죠 여정은 끝났지만 무슨 음악일지 궁금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료가 모였으면 창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준비가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취재 정보에 찾는 여정이라서 취재죠 아무튼 뭐 팩트와 이제 픽션을 썩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픽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는 그래요 유창한 거짓말쟁이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준비한 검증자료를 좋게 말하면 가공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염시키는 과정인 거죠 저희가 실컷 뭔가에 순정 부품 모아놓고 이제 막 잔뜩 그걸로 말도 안 되는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더 하시고 이게 작가의 본업이죠 그렇죠 사실은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나와야 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정한 선 안에서 네 취재 고증도 하고 창작 오염도 시키고 그런 거라서 말할까 고증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오염시키실 행동을 취할 거라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죠 처음에 선을 그어놓은 안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암묵의 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증을 못한다는 비난 들으면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가공한 것은 차이가 크지 않나 알고 틀리는 거랑 모르고 틀리는 거 맞습니다 되게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사실을 조사해서 최선을 다해 거짓으로 가공하는 게 결국 사극 작가들의 본령이잖아요 그렇죠 작가들이 아니 독자들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더라고요 네 네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 달라요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아주 많은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특정한 사실을 설파하기 위해서 작품을 하는데 네 그 준비를 대충 하면 예 이거 보고 했네 최악이 되는 건데 반대로 특정한 자기의 허구를 말하기 위해서 그 반대로 사실을 정성껏 모은 사람들은 딱히 나죠 네 예를 들어서 타란티노 영화에서 나치 시대 다루는데 히틀러를 죽여버리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진짜 깼는데 그 작품 자체에서 가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타란티노가 원래 처음부터 이거는 뻥이다라는 걸 걸고 시작을 했죠 거의 거는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보고 뭐라고 안 하죠 재밌다 그러죠 오히려 네 유창한 거짓말을 하라는 조언을 그렇죠 가장 유창하지 않은 패널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후일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네 이제 후일담 마지막입니다 그 유창한 거짓말에 대해 한 가지 네 네 좋죠 알렉산드르 디마가 삼총사를 쓰면서 쓴 말이 있는데 삼총사 자체도 일종의 사극이잖아요 그렇죠 사극이죠 사람 이름들은 다 등장을 하니까 달탄양은 실제 인물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삼총사 얘기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중간에 나와요 근데 디마가 아예 그거를 알고서는 써요 라루셀 공방전이라고 신교도하고 구교도하고 종교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고 거기서 달탄양이 갔는데 추기경 리실루의 추기경 부하가 저격을 했는데 삭 피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안에 섞여 있는데 라루셀 공방전을 처음에 쓰는 장면에서 디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가들은 라루셀 공방전이 신교와 구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이런 정책의 싸움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해석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요? 디마가 그렇게 써버려요 되게 모던하다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프랑스의 왕비와 영국의 법경권과 리슐리어에 간의 삼각관계와 치정으로 보기로 하자 하면서 아예 그렇게 끌고 들어가 버려요 저희 뭐 클리앙이나 오유나 DC의 갤러리 글 같은 디마의 서두 아 모던한데? 그러면서 그 치정 문제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진짜 얘기가 지저분해지면 정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워 재밌죠 버킹검하고 리슐리어에하고 서로 내가 남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제 켰다 하는 식으로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싶은데 어느덧 삼총사에 빠져들고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활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린 거죠 디마는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 작가의 의도 메시지 창작물들이 더 이제 주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부수적인 게 고증이라서 참고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시다가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욕망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파고들고 알아보고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다면 어쩌면 그분은 자기에게 좀 더 맞는 길이 그쪽이라는 걸 발견하신 걸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작가보다는 이 학도로서 지식만화를 지식을 더 점점적으로 판을 팔고 정리하고 이쪽에 더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 혹은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임진왜란을 다뤄야겠다 7년 전쟁 이전에 뭔가 앞뒤 10년 20년 정도 해가지고 동북아 시야가 왜 이렇게 큰 전쟁을 겪게 되었는가 등등 일본의 전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다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재던진 멘트가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인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어렸을 때니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임진왜란에 있는 한 꼭지라도 다루면 다행이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하시려고 한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 전쟁 이거 다 다루려면 학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만화가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요 학자가 만화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돈 벌기 되게 좋아요 학자가 되신다면 만화를 그리세요 그러면 희소가치가 확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고 작가가 되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임진왜란을 빗대서 어떤 역사를 빗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오를 때 하시는 게 낫지 이 부분 중요하죠 학자 뭔가 학문 가득한 그런 거대한 것을 다루시기에는 좀 만화는 벅찬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체험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일이거나 너무너무 익숙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경험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판타지 혹은 사극 혹은 SF는 그 중에 하나잖아요 새로운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이상 베테랑이 된 사극 작가들은 꼭 당대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임진왜란을 다루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뭘 느끼는가를 꼭 놓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 트라우마를 다루고 싶다 혹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루고 싶다 등등 면을 다루는 게 낫지 모든 걸 포괄하시기는 힘들지 않나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예를 들고 싶어요 카레 노래에서 이순신 부대가 감자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감자를 쪄 먹었다라고 썼는데 어느 문과대학교 교수가 전화해서 감자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건데 이순신 부대가 감자를 먹었냐 고쳐라 라고 했다 하지만 안 고쳤다 김훈 선생님 인터뷰 중의 일부분인데 하지만 안 고쳤다가 끝이에요 뒤에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끊었어요 제가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순신 부대가 감자를 먹는 장면 그리고 싶으시면 그리세요 이게 이야기를 해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알고 그려야 되는 이게 여러분 감자가 안 들어왔는데 이게 먹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이 작품을 까는 사람이 허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작가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다면 독자의 입을 깨지 않게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게 작가의 의문데 거기서 갑자기 이순신 부대가 통조림을 까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깨잖아 근데 감자를 먹지 않는다 사실 아는 독자들은 깨지겠죠 어디까지를 존중할 거냐가 작가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저 구절 읽으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김훈 선생님이나 연세 있으신 독자들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감자가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 학력고사 막판인가 수능에서 한 번 감자가 언제 들어왔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출문제를 푼 제가 이제 그 수험생 세대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감자 문제는 민감한 걸 민감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저는 십자군 할 때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 수능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그랬거든요 중요하죠 이거 틀리면 곤란하다 싶어가지고 와 신기하다 수능 기출문제 그래가지고 뭐랄까 뭐 이야기를 더 붙이자면 그냥 뭐 감자의 노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원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김문선 선생님한테서 중요하지 않았는데 특정 세대 사람들한테는 아마 교수님도 문제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특정 세대한테는 이거는 입학 지원 보면 알게 되는 정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정리하면 정리하면 그거네요 어느 지점까지 선을 그을지 작가가 기준을 세울 때에도 그 시대와 상황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김문과 김태권 사이에 또 하나의 선이 생긴 거예요 감자라는 선이 네 감자라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렵기로 소문난 문제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국사시험에서 그게 이제 다음은 조선 원제시대의 풍경인데 1, 2, 3, 4번 중에 그때 사지선다 1, 2, 3, 4번 중에 이제 맞는 걸 고르시오인데 이제 틀린 게 조선 후기에 나온 작물들을 할머니가 심고 있거나 남생이 먹고 있으면 틀린 거고 맞는 거는 마늘 먹고 있으면 맞아요 왜냐하면 숙가마늘은 고려시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수험생들이 그걸 외우고 있는 거죠 신윤 작가님의 본론 그 결론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아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마라 네 그냥 중요한 맥락만 놓치지 않고 틀리지 않으면 된다 정도고 우리는 창작자지 학자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아까 김태권 작가님 이런 감자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책 한 번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나이사전 같은 책이 있어요 나이사전이요? 우리말 나이사전 우리말 나이사전? 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먹는다 할 때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나이사전 해가지고 감자가 언제 들어왔다 고추가 언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쫙 나와 있어요 창작자들 분들 그거 고정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 책 쓰시는 게 나아 절대 통독은 안 되는 책이네요 발초독용 책이네요 일단 꽂아도란 통독으로 해도 재밌어요 가령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유승진 작가님이 역사 토크니까 재밌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담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돈이란 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시겠지만 고려 이후에 쓰인 북방민족 말이에요 한자어도 아니고 몰랐어요 그리고 이밥의 고깃국 이라는 말은 조선 계곡 이후에 쓰인 말이고 무슨 고깃국이요? 이밥의 고깃국 이밥의 고깃국 쌀밥의 고깃국 이씨 왕조가 다 사했다 이런 거 그러면서 민초는 일본식 조어예요 애매라는 말도 일본식 조어라서 애매하잖아요 모호라는 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사고 있으면 안 되는 말이죠 모호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양배추, 양파, 양잿물 이런 말 양자가 들어가는 건 개화기 이후에 들어온 말이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양치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양양펀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증에 관련된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책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이제 단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은 좀 더 실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좀 궁금한 게 사극하실 때 독자를 한 어느 정도 연령대로 생각하면서 그리세요? 근데 이게 참 애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모호 작품을 그리면서 후배 20대 20대 초반의 후배를 불러 앉혀가지고 이거 쫙 보면서 되게 선비 같지 않아요? 불러 앉혔어 또 불러 세우면 되는데 그냥 불러 앉혔어 이보 앉으시게 앉으시게 이 만화를 보시면서 어렵거나 곤란한 단어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게 라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많은 단어를 고르더라고요 근데 연령대를 떠나가지고 근데 연령대를 떠나가지고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한데 그냥 기준을 저 스스로도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첨언 같은 거를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만화를 끌고 나가자 주석이라든지 첨언을 없는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일단 첨언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풀어서 쓰는 그 방향으로 하면은 어지간하면 가능하지 않나 너무 개인 기준이라가지고 이 부분의 기준도 작가가 세울 필요가 있겠네요 거대 시장은 누리고 있는지 깊은 시장은 누리고 있는지 다를 것 같고요 그렇군요 타깃 살짝 이것도 중간에 바꾸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홍천기라는 만화는 주석이 많이 없어요 꼭 제가 좀 하고 싶다 자료 검색한 게 아깝다 싶으면 일전에 말씀드린 방법인데 만화 뒷편에다 그냥 달아놨어요 내가 이런 취재를 했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있으면 이야기에 이런 흐름을 깰 것 같아가지고 빼버렸고 저도 단행본 같은 경우 마지막에 참고 문헌식으로 쫙 달아놨거든요 그게 나아요 맞아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장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버리면 이야기를 흐려버리니까 그렇죠 오늘 굉장히 밀도 있게 유순진 작가님께서 사극이라는 장르를 결심하는 시점부터 고증의 문턱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준비 자세의 태도 고증으로의 여정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끝없는 의심을 통한 교차 검증으로 연재 준비를 끝내고 연재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걸 쭉 관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1시간 반에서 한 40분 밀도 높게 얘기를 쫙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김태광 작가님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니래 유순진 작가님이 잘해주셔 가지고 리드를 잘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 뒤마 얘기나라는 거 듣고 있으면 끝장나죠 살아있는 발춰도 어디 포켓 김태권 안 파나 몰라요 아니에요 들고 다니고 싶어 태권 위키 이런 장난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지식인이셔 가지고 뒤마 얘긴 재밌는 얘기라서 네 저는 누가 웃기거나 그러면 기억을 해놓습니다 아무튼 오늘 녹음이 어떠셨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닙니다 저 아이 되게 유순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유익하고 저도 반성도 되고 창작 의욕도 불끈불끈 솟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유순진 작가님 평소에 되게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만화가의 포지션을 점유하다는 내 말이 거기다가 깃발을 꽂다니 저기다가 제가 윤승훈 작가님을 만났을 때 윤승훈 작가님이요? 맹꽁에서 나 그 역사물은 일이 끊이지 않는다 당연하죠 거기 일 안 들어와요 하지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밑듯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일이 없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라 뜻은 아니고 마르잔는 개천 확실해요 마르잔는 강이에요 뭔가 약간 역사만화가의 지금 대명사가 되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죠 이미 됐습니다 저는 그게 약간 영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건 약간 운명적이다 거꾸로 말하면 운이 좋았다 엄마가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우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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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임말련 작가님 인터뷰에서도 느꼈는데 부모님이 참 중요하구나 아 중요해요 가정교육 가정교육 사극을 보게 하는 어머니께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하지마라 하지마라 안에서 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만화에도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만약에 집안에서 만화봐라 이랬으면 만화 안 하셨겠죠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만화를 받겠죠 학자를 하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역량을 끼쳐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상식입니까 아무튼 중요한 얘기네요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역사물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한 가지의 챕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가장 얘기하시는 근간에 되는 것이 딱 이 한 가지로 통하지 않을까 역사 만화를 보는 타깃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쓰다 보면 고증을 이 정도까지만 하자 아니면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재미를 더 넣어야지 모든 대중이 보는 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만화를 어떤 타깃에게 줄 것인가 정말 조선시대를 고증을 쭉 해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만화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만화로서 재미를 추구하는데 역사물을 그냥 약간 후추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어느 정도는 그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런 역사에 굉장히 심취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심취한 분야를 이걸 제가 만화로 그리려고요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많이 하니까 막 넣고 싶어 하는데 그럴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일까 에 대한 것이죠 상호 텍스트성 네 상호 텍스트성 네 이게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굉장히 자기만 즐거운 만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맞아요 독자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보는 가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홍남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상호 텍스트성의 한쪽 끝 엣지를 달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가 굽신이스트 작가님입니다 그렇죠 굽신이스트 작가님은 상호 텍스트성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의 반응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완성도를 끝까지 가서 엣지죠 엣지 엣지예요 진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굽신이스트 작가님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 중에는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상당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적 허용을 만족시키려고 달려가다 보면 작가로서 할 일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료 취재하다 보면 욕심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네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 작가로서 너무 많은 걸 배운 시간이고 제가 진짜로 말은 잘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로 깊게 존경하는 작가님이거든요 유진진 작가님 저도 그래요 오래 알고 지낸 동료고 동갑 친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은 좀 낯간지럽잖아요 전 덕후라서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한층 더 제가 그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사극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1년치 말 다 했죠 오늘 1년치 그걸 떠나서 아직도 좀 제가 낯설어 하는 게 좀 느껴져서 스스로가 그게 좀 막판에 좀 편해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청취자들은 불편하셨겠지만 본인은 편해졌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저런 말하길 좋아해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궁극의 풀로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지 저희끼리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으로써 일단 정보라는 존재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또 짐스럽기도 한 정보라는 존재를 작가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다각도에서 접근해본 특집 시리즈를 마무리를 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궁극의 풀로 다음 주제를 저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 인사를 드릴게요 청간문화산업대회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를 분스쿨의 궁극의 풀로 이었고요 전 매니저가 이준몬이었습니다 예 저는 김태번입니다 유승승이었습니다 홍난디였습니다 우영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